강릉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9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릉시는 7일 러시아계 외국인 근로자 14명과 내국인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는 7일 확인된 내국인 일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옛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오는 1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검사를 진행합니다.